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니 입니다 제가 2월달에 심장 기증 수술을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인사를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은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수술은 잘 끝났고요 저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고 저희 오빠도 아직 태우는 못했지만 많이 경과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태어나고 탈 예정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 남은 신장이 몸에 적응을 해 나가는 동안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좀 적응 기간 이면서 되게 피로감도 많이 느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 물론 건강할 당시에도 엄청 부지런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영상을 조금 잘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체력관리 잘 해가지고 영상 올려볼 테니까 또 응원해 주시고 어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asmr 마이크도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asmr 도 좀 더 진짜 자주 올려 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